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지 못한 목소리에 그렇지 못한 상큼한 외모네요 예 예? 예 목소리는 안좋은데 얼굴은 너무 좋죠 이게 저에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녹화 누르고 시작하고 그런거 없고 그냥 그거 알아 잘라서 해라 아유 목아파라 아 목이 너무 아파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여러분들 아니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일단 엄청 부어서 답답한 느낌 플러스 침삼킬 때마다 따갑고 약간 이 잠깐만요 이거 좀 끌게요 사람의 성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금이 안쪽에 요 안쪽에 그 공 성대 공 있지 공 이 뒷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아파 여기를 누가 염산을 부은거 같애 예 목저 뒤에 있는 이 공 있잖아 여기에 누가 염산을 부은거 같지 피가 흐르고 있는거 같고 막 사포로 갈린거 같애 어 지금 내가 그래 어 아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아이고 우리 행운이가 행운아 웬 미션이니 무슨 미션이니 따뜻한 차 하나 배달시키기 엄마 야 이거 약간 여캠방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먼트 아니야 세상에 감동받았다 따뜻한 차 시키래 200개 주면서 이게 될 말이냐 이게 내 방에서 야 이거 뭐 남캠이냐 나 와 미쳤다 미쳤다 야 나 시켜먹을게 와 야 랄프야 바로 시켜 와 완전 감동먹었어 이거 거의 뭐 2000개급 감동이다 어 진짜 개찐팬인데 어 완전 감동먹었어 어제 내 마음이 말라붙었었거든 비트코인 방송하는데 별풍선 1000개도 안터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야 유자차랑 일단 뜨끈한 유자차를 먹어야 돼 근데 그건 너무 낫고 어 이게 최소 주문금액을 채워야 돼서 최소 주문금액 뭐뭐 있는지 얘기해줘야지 빵이 뭐지 하 따뜻한 차 배달시키는데 보태주십쇼 현문구 아이구야 유자차 5만원씩 시켜 5만원이요? 응 고라야 재윤아 고맙다 300개 빵이 있고요 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랑 방송 열심히 해야지 하 어 스윗하네 팬들이 서로 돕고 사는 사회다 이게 하하하하 어제 비트코인을 23만원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하고 어 나뒀어요 가만히 푹 나뒀더니 오늘 어떻게 됐느냐 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그거만 보여줄게 내 비트코인 내 투자 현황만 보여줄게 좀 그 그니까 내가 어저께 4개인가 넣었어 4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넣었다가 하나는 뭔가 이상해서 뺐는데 졸라 잘했어 몇 퍼센트 확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다른 정보 얻어가지고 그것도 확 들어갔었어 근데 걔도 확 떨어졌더라고 근데 나중에 다시 오르더라고 근데 난 뺏을 스페이스 아이디 1200원 넘긴다 했지 왜 팔았니 아 오셨네요 예 근데 드실 자격 있으세요 저는 1115원에 팔았잖아요 많이 드세요 예 그걸로 10만원 수익 실현했으면 됐죠 예 그렇게 했고 저 어제 뒤질 뻔한 기억 하나 어제 누군가가 플로우라는 아 플로우 말고 뭐였냐 뭔가 있어 아무튼 이름이 뭐 세 글자짜리 무슨 코인이 있는데 넣으래 자기 5천만원 아르고 2천만원 넘게 들어갔다고 그거 들어갔으면 뒤질 뻔했죠 예 뒤져가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여러 함정들을 잘 피하고 나중에 우뚝 선애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가슴에서 팔았어 솔직히 1200원 넘게 넘어가셨다 그랬죠 전 1115원에 팔았습니다 정말 가슴에서 팔았죠 예 하지만 어제 장이 열리기 딱 30분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저는 눈썹에서 팔았습니다 예 그걸 푹 내려갔죠 예 드실 자격 있으세요 많이 드세요 그 두 갠가 남겨놨어 하나는 어떤 코인 유튜버가 50몇억인가 60몇억인가 갑자기 확 태웠대 이 코인 발행 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코인 한 사람들한테 약간 좀 유소문이 난 거야 세일하는 코인 뭔가 얘가 나중에 한방 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걔를 총 천만원 시대에서 320 얼마 300 몇십만원 넣어놨어 거기다가 그거 그대로 있고 스토리지라고 뭔가 그냥 그래프 보고 들어갔어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오를 일밖에 없는 새끼 같아 뭔가 느낌이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그냥 걔를 넣어놨더니 팍 올라가더라고 스토리지 감이 좀 있었나봐 내가 어제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남겨놓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손해는 없어 일단은 손해가 없었다 음 그거 그만 좀 보여주고 예 그러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코인 방송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왜냐면 저번주 같은 재미를 못 봤어 그때는 왜 사람들이 많았는고 하니 내가 돈을 잃는 모습 망연자실한 모습 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미칠 것 같은 모습 마치 처음 자신들이 코인했을 때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을 내가 나한테서 발견하니까 동질감 플러스 이 자식 족대는 거 보는 게 좀 재밌고 그런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때 재밌었던 거고 이제는 뭔가 뭐 잃어도 따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내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모습 지금 모습이랑 좀 비슷해지니까 이젠 좀 뭔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코인방송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일단 그리고 풍선이 천 개도 안 터지더라고 일단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좀 여기다 시키게 음 디저트 같은 건 뭐 시키지 지저도 많아요 그래서 형 지저도 보여 드리려고 어 보여줄게 여러분들 그 저기를 손절했어 시바이노 손절했어 이 자식 내가 난장장치 걸어놓은 데에서 터지더라고 시바이노는 좀 손절했고 어 지금 이런 상황 세인은 언제 큰 거 한 방 줄 때 내가 먹어야지 스토리지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일단 투자 1억 한다 어 1억 하면 맛있겠지 그래서 아직 돈은 못 빼놓고 뭐 이렇게 예 돼 있는 상황 어 이렇게 있고 음 고수 절대 아니고 코인 얘기는 잠깐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일단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목소리 좀 섹시하네요 예 네 예 음 흠흠 와플 생크림 와플이랑 네 생와 생크림 조금만 달라고 그래 조금만 어 따로 담아달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생크림 따로 달라고 어 생크림 따로 달라고 발랐을 때 발랐을 때 이런 거예요 어 한번 요청사항에다가 아니 전화로 물어봐 국물 컵떡볶이가 5,800원이야? 미쳐버렸냐? 대한민국 미쳤냐? 5,800원 대한민국 미쳤냐고 저한테 왜 대한민국 미쳤냐고 대한민국 멀쩡해요 대한민국 미쳤냐고 이 가게가 미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쳤냐고 멀쩡합니다 컵떡볶이 5,800원이 크겠죠 아마 이만한 대한민국 미쳤냐? 맞습니다 미쳤습니다 컵이 이만하겠죠 아니 리뷰를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지 너 5,800원 안 사먹지 안 5,800원 골 때린다 진짜 열받는데 아니 내가 어떤 떡볶이인지 봐야겠다 이거 내가 내 눈으로 봐야지 안 되겠다 시킨다고요? 어 얘 시켜 국물 컵떡볶이 5,800원짜리 컵이 이거보다 작으면 말이 안 돼 이거보다 작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이거 가득 담아줘서 5,800원?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컵이 이만해야 할 거야 그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럴 거면 떡볶이 집 망하죠 대한민국 미쳤냐? 예 대한민국 미쳤냐? 미쳤나봐 이렇게 하고 뭐 뭐 하나 더 시켜야 되지 4,300원 더 시키면 돼? 어? 만 얼마 넘어야 되지 않나요? 만 얼마 그러니까 지금 무료배달 무료배달 필요 없으면 떡볶이 하나만 넣어도 돼요 아니 아니야 무료배달로 가야지 찜질방 미숫가루 이거 미쳤다 찜 미 찜질방 미숫가루 어 이거 안 해도 되네 1리터로 사이즈업 되면 2,500원 플러스 못 참지 됐다 거기도 떡볶이 담으면 딱 되겠다 오케이 떡볶이 이거 내가 심판한다 떡볶이 5,800원 응 왜 맛이 중간이 없고 달콤이랑 행매콤 밖에 없네 해보자 해보 해보자 해보자 됐어 어 시켜봐 한번 오케이 아 진짜 어떻게 컵떡볶이가 5,800원이냐 여러분들 아 와플 시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와플 시키지마 오케이 어 요구리 시킬게요 와 하 하 하 참나 진짜 하 하 하 하 아무튼 그렇고 그 도전 미션 완료해주세요 도전 미션 도전 미션 도전 미션 완료 성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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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셔도 제가 반응 안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오늘 성재합창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재합창단을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번주 성재합창단 망했던 거 아시죠? 두 번째 파트까지도 가지를 못하고 두 번째 파트까지도 못 가고 세 번째 파트 앞에서 무너졌는데 오늘만큼은 좀 뭔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아길 바라고 내가 밤냥갱에 꽂힌 이유는 밤냥갱이 유튜브에서 쏴주는 그 알고리즘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놓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3일 안에 오늘 완성시키고 3일 안에 이제 유튜브 딱 올리고 나서 이제 3일 안에 올려야 돼 그래야 알고리즘도 좀 받고 재밌을 것 같단 말이지 알고리즘 타야지 유튜브 댓글 욕이 심하다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발라드만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감없다고 그러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발라드 충들은 못 말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들을 차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밤냥갱 하겠다 그랬더니 감이 없다 감 다 뒤졌네 자기들이 이제 싫은 거를 여기다가 투영시켜서 뭐라고 하는 거지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목이 안 좋긴 한데 일단은 성지압 창단하고 계속 이제 또 쭉 하면은 오늘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은간우 발렸던데요 은간우 왜 발렸을까요 인터넷에 완전 그냥 조롱으로 일색이던데 은간우가 발렸습니다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은간우 뭔가 테크니컬한 모습보다는 이제 빠따와 맷집으로 엄청 유명한 약간 만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인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은간우가 뭔가 격투계에서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복싱룰로 조슈아라는 선수랑 붙었는데 아주 개발렸더라고요 맷집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한방 맞고 가버렸어 은간우 팬들은 어차피 관심 없어 승리는 관심 없고 2천만 달러 벌었으면 그만이야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무슨 돈 벌고 매맞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 은간우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너무 빨리 KO당해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지 어 자기 이미지가 있어 이만큼 올라왔어 근데 200 그 2천만 달러를 받 2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이만큼 자기 이미지를 깎은 거야 마치 내가 전국노래자랑에서 1차 예선 떨어진 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지 어 아 아니 근데 목감기라는 게 여러분들 누군가와 뭔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랑 뭔가가 있어야 감기는 없는 거잖아 감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랄프도 안 걸렸어 난 누구랑 접촉한 적이 없는데 왜 나 혼자 목감기 걸리고 지랄이지 춥고 그래가지고 걸려야겠지 어? 추워서 그렇다고? 난 안 추운데 그냥 아 맞다 선풍기 틀어놓고 자긴 했는데 면역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 면역력이 떨어졌다 맞아 면역력 떨어지면 나오는 증상이 이 관절 팔꿈치 관절 여기 근육 뭐라 그러지? 여기? 이두라 그러나? 어 여기 팔 대 전환 전환근 여기 그 약간 근육통 생기고 어 여기 엄청 아프고 어깨 어 아프고 음 마치 헤르페스 온 것처럼 맞아 맞아 음 그런 느낌 플러스 지금 목이 굉장히 불쾌해 어떻게 목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헤르페스도 이게 그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생기는 게 헤르페스라서 어 성병이라고 성병 성접촉으로 이제 그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 헤르페스라는 거는 감염 경로가 되게 여러가지 있어 어 저는 고1 때 헤르페스가 걸려갖고 예 내가 봤을 때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데 갔다 걸린 것 같아 고1 때 어 그런 경로로도 많이 걸려 그러니까 마치 여자들이 그 뭐 천여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전거 타다가 천여막 많이 터지잖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흉하고 음침한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에에에 에에 이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나한테 에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열받지 죽여버리고 싶지 억울하지 근데 어 그러거나 말거나 어 알바냐고 음 나는 헤르페스가 입 주변에 나는 헤르페스가 아니라 성기에 나는 헤르페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발현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어 감기약? 감기약으로 될까 그게? 빨리 나요 주사가 직빵이긴 한데 일단은 저기 그 저 뭐냐 화장대 위에 있는 약 좀 갖고 와봐봐 그거 약간 목감기 그런가 봐봐 그건 성병인데 이러잖아 근데 일부러 긁으려고 호들갑 떠는 거 딱 보이니까 가볍게 무시해줄게 분명히 얘기했어 목욕탕 찜질방 갔다 걸린 거라고 이거 이허르펜이네 어 먹어도 돼요 똑같다 그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어요 아브로이브로봇보시기펜 그런 거 들어갔어 덱시부프로펜 진통, 해열, 관절염, 소염, 부종 요것도 좋다 요거 둘 다 요거 둘 따로 해가지고 줘봐봐 아 목 아파 죽을 것 같다 목이 내 성적 첨단 잘 할 수 있을까? 나 오늘 못 할 거 같은데 왜냐면은 노래를 내가 좀 부르면서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떠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길에 넌 내게 말했지 멘트 듣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휴방입니다 방송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맨날 부정만 내뿜고 뭐 아프다 그러면 걱정 따위 없고 그냥 아 휴방하는 거 아니야? 그저 내 방송만 챙기려고 하는 저런 시청자들 블랙해요 그냥 하지만 봐줄게 왜죠? 어? 한번 봐주는 거지 사람 사는 사회가 그러잖아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그래도 한번 따뜻하게 품어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한번 품어주면 좀 그래도 그 고마움을 알지 않을까? 딱 들어오도 지금 목이 안 좋고 진짜 감기 걸린 게 딱 보이는데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야 이거 근데 예전에는 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거든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나를 걱정하지 않고 어 그러면은 휴방이겠네 이러면서 이제 죽여버리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네 어 코인 얘기는 초반에 이미 했습니다 네 초반에 이미 해가지고 좀 늦게 들어오셨어 어 풀영상 올라오면 그때 보시구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밥 양갱을 할텐데요 여러분들 30분에 딱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달은 언제 온데니? 배달 48분 도착 예정인데 더 일찍 올 거야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성지합창단 진짜 밤냥갱 저번주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직 밤냥갱이 이렇게 확 뜰기 전이었어 이미 뜨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지합창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프를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성지합창단이 딱 하기 좋은 그래프 노래가 나왔어 노래가 밤냥갱 출시 밤냥갱 출시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밤냥갱이 딱 출시가 됐어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 해 여기서 시작해 그러다가 뜨뜻미지근 하다가 갑자기 팍 솟아 여기가 바로 딩고야 여기가 바로 딩고 딩고 비비라이브가 들어가 어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막 알고리즘을 받아 그러면서 커버하고 커버하고 막 그러면서 AI 커버 막 이러면서 쭉 우상향해 어 지금 이쯤이야 지금 이쯤이라고 밤냥갱이 그리고 기사로 나와 비비덕에 밤냥갱 출시되고 나서 밤냥갱 4배 판매량 올라 어 지금 딱 이 지점 어 그럼 우린 성지압창단을 언제 해야 되느냐 성지압창단 했던 때는 딱 요 때였어 어 이게 저번주 어 이게 저번주 성지압창단 음 그치 실패할 확률이 높지 어 하지만 이 지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지압창단 무조건 성공해야 돼 어 여기서는 성지압창단 무조건 성공 해야함 어 그렇지 지금 이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래도 많이 숙지가 되셨을 거고 어 진짜 완전 아싸 아니면 이 노래 모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어 이 성지압창단 오늘 성공을 꼭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 유자차 오면은 유자차 딱 마시고 그러고 시작을 합시다 예 유자차 오면은 시작 곧불이 걸려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요거 오면 성지압창단 시작합니다 예 이건 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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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는 꼭 성공해보자 장단 어 비비 밤냥개 밤냥개 다들 연습을 좀 해주시고 파트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혀고랑 오혁이랑 누가 더 잘함 혀고랑 오혁이랑 다른 사람인데 예 노래를 누가 더 잘하냐고 노래는 혀고가 더 잘해 예 저는 오혁보다는 혀고가 노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와 이제 슬슬 기침 나온다 왜일까 왜 내 몸이 이렇게 곧불에 걸려갖고 평영 디스코드 모바일 참여 어떻게 해? 알려줘 어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모바일은 음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구경하세요 아니 사실 오늘 외출하고 왔거든 아는 동생이랑 평양냉면 먹고 왔어 그 저 인천에 그 70년 된 그 70년 전통의 그 경인면옥 평양냉면 먹고 왔었어 평양냉면 경인면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경인면옥은요 인천의 노포 70년 전통의 평양냉면 전문점인데 우리 또 그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가게 저 가게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평양냉면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야 저도 여의도랑 뭐 여의도 판교 진짜 정말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평양냉면 집은 다 다녀본 것 같아 근데 여기만 한 곳이 없더라 경인식당 경인면옥 여기가 미치긴 했어요 여기 하루에 갈비찜도 30개만 팔어 갈비찜 하루에 30개밖에 안 팔어 처음에 나오면 이제 육수주고 뭐 다른 평양냉면 집이랑 똑같이 녹두지지미 만두 뭐 이런 거 파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왜 먹는 걸까 뭐 걸레빵물 맛 같다 뭐 이런 수모를 겪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평양냉면의 맛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밍밍한데 진해 어 밍밍한데 진한 맛 이게 바로 평양냉면이야 간은 그 특유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안주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먹고 왔어요 이거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그 심포 심포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예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냉도 괜찮아요 비냉도 맛있어요 비냉도 맛있어요 그 친구는 비냉 먹고 저는 이제 물냉 먹었어요 평양냉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죽겠다 더 뭔가 올라오는데 감기가 옌병을 몸살기도 있고 이게 미치겠다 왜 이러냐 몸이 상비약이 있어요 집에 저희 집은 그 구급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만병 통치약들 다 때려박아놨어 소화 안될 때 뭐 어디 떨릴 때 뭐 몸 뭐 어디 저릴 때 어 뭐 피부 벗겨져서 상처났을 때 화상 있었을 때 뭐 토할 때 장염 걸렸을 때 소화 안될 때 어 상비약을 항상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 구급 상자에다 넣어놨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죽겠다 근데 내가 뭐 뭐 냉면 먹기 전까지 뭐 그렇게 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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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집에 살고 싶어요 왕왕 예? 흠 아 근데 저희 집이 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음 일단 평균 진짜 적게 나오면 진짜 적게 나오면은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48만원 그리고 평균 60만원 61만원 62만원 이렇게 나오네 관리비가 관리비 플러스 이제 뭐 뭐 전기세랑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종합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 용지 받고 깜짝 놀랐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리고 보니까 오늘 냉면집 갔다가 집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 딱지 왔던데랄 봤냐고 저 저 어 뭐 58,000원 뭐 저기 저 나왔던데 불법 뭐 주정차 58,000원이면 제가 와서 한 2년 묶여놓은거에요 58,000원 나왔더라 2년 2년동안 네 뭔지 알아? 화곡동이란 옛날에 그거일건데 옛날에 화곡동에 간적 있었구만 화곡동이래? 네 화곡동이 접혀있었는데요 음 아 진짜 불법주정차 뭐 이런걸로 딱지 받은걸로 해가지고 보면은 1년에 많이 나은 사람들은 진짜 몇십만원씩 내겠던데 그런거 아끼는 것도 되게 좋은거 같애 그냥 유료주차장 쓰고 잠깐 대놓는다고 하지만 그거 막 병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 사실 그게 그게 맞긴해 그게 맞긴한데 어 흠 이게 또 흠 걸린 사람 입장에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아 그거 잠깐 세워놓은거 때문에 젠장할 어 그런거 그런 느낌있지 예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다 어 아니 나도 전에 저 뭐야 그 뭐였더라 어 바이크 번호판 다는데 차타고 갔다가 봤는데 그 잠깐 저기 가게 문도 안열고 고깃집이었는데 문도 안열고 널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잠깐 대놨는데 야 그걸 또 그새 바로 누가 또 신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지 아 이게 돈이 들더라도 그냥 저 유료주차장에다 대야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음 왔어 아직? 아직 안왔어? 네 아직 안왔어 어 음 네 목소리 완전 갔습니다 목소리도 가고 지금 뭔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예 전완근 팔꿈치 어깨 예 이두까지도 이게 지금 뭔가 그 몸살 기운이 제 몸을 예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고비입니다 하지만 예 할 건 해야죠 할 거 다 하고 오늘 성지합창단만 성공하면은 몸이 싹 다 나을 것 같아요 예 제 몸이 낫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성지합창단 많이 참여를 해줘야돼 알겠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노래는 다들 숙지가 되셨는지요 여러분들 숙지가 되셨길 바랍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쌍아탕 쌍아탕 감기 근데 이런 그런걸 먹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감기 낫는 최고의 방법은 땀이야 땀 땀을 흘려야돼 어 보일러 틀어놓고 혹은 전기장판에서 따뜻하게 그냥 해놓고 그러고 좀 푹 자야돼 그러면은 나 네 어? 배달 좀 늦어요? 배달 좀 늦고 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성지합창단 할 때 일요일에 항상 잔소리를 듣습니다 네 내일 출근하는데 아우 내일 학교가는데 아우 아우 이렇게 늦은 시간이에요 네 저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제 목 제 노래를 잘하는 이 가창력을 좀 뽐내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 왜 자꾸 일요일날 해가지고 사랑 이렇게 짜잉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로 좀 바꿨습니다 네 밤냥갱 여러분들 맥연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연습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다른 날 같은 경우는 노래를 좀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부르면서 자 그 부분 부드럽지 않아요 그 부분 살짝 밴딩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회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습득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머리랑 어 귀랑 입이랑 따로 넣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 어 이게 머리랑 성대랑 귀랑 페어링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고 불러줘서 좋아져 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합승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그거 자체를 못해 내가 불러서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불러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고 저 부분은 저렇게 불러야 된다 이걸 내가 못해줘 오늘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교제는 틀어서 보여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또 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라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남자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교제 아시죠? 네 예 오혁 버전의 AI 밤양갱 치시면 나옵니다 오혁 AI 밤양갱 치시면 나옵니다 오늘 만약 성지압상단이 빠그라진다 오늘 빠그라지면 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에 좋은 발라드로 찾아올게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어? 네 뭐 있어? 그 거미 노래인데 화복성 청개구리인가 그 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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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화제성으로는 성지압상단 해서는 안돼 그래서는 안돼 그 쉽사리 그거 뭐 유튜브 조금 좀 저 알고리즘 받았다고 쉽사리 뭐 그렇게 해서는 안돼 그 노래만 그럼 안돼 유튜브 알고리즘 조금 받았다고 성지압상단에 그렇게 쉽사리 넣어선 안돼 아니 그 노래맛 은기차트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음 심 위에요 심지어 응 쉼 보다 높다고 해요 아 그래? 밤량갱이 1등이래요 그치 밤량갱이 지금 1등이잖아 지금 무조건 해야 돼 밤량갱은 그렇지 아 아까 쇼츠봤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 다 다 그 모든게 내겐 예뻐서 더 바랄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뻐서 오 너무 좋더라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뻤어 그 노래보다 더 높아요 뭐가? 순이가 순이가? 네 어허 다음 노래에요 다음 노래 왜 소리가 안나오지? 아 아 이거 스피커로 소리가 안나오네 잠깐만 방송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장치가 저걸로 되어 있긴 해요 아 이거 컴퓨터 껐다 키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 잠깐만 어어 다시 한번 켜봐야겠다 잉 잉 잠깐만 잉 잉 잉 이야... 78 말고 맨 위에 걸로 해야돼요 아냐아냐 그거 맞아요 가만있어봐 이거라고? 이거 아니야 78은 9인데요 잠깐만 진짜 너무 맞아요 이게 맞다고? 네 오케이 오케이 배경 어디서 구하냐 갖고 싶다고요? 저거 팬아트에요 팬아트 배달 언제 와? 배달 언제 와 진짜 열받네 몇 개를 묶어서 오시는거야 돈도 돈이지만 나는 나 있다 왜왜 제발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떡볶이 크기 떡볶이 크기가 이게 맞나 했어요 말이 되나요 5,800원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야 정말 맛있겠다 여러분 이 사이즈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5,800원 컵떡볶이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응 그건 서비스 아닌가요 놀랍게도 족발집 같은 데서 서비스로 줄 수 있는 양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먹으려면 5,800원이 들죠 식은 것 같은데 몇 분을 먹었던 거 이거 좀 뜨겁게 해갖고 와 그건 좀 뜨겁게 먹어야 돼 이거 뜨겁게 어떻게 해야 되죠 끓이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끓여올게 여기 앉아있어 아니 내가 끓여올게 아니 미안해 유자차 데워달라고 해서 내가 미안해 아니 아니 내가 데워올게 아니 끓여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조그만 커피포트에 담아가지고 끓이면 3분이면 끝나는 일을 이걸 어떻게 데워오죠 상남자특 이런 거 짤 때 소스 랩에 쌓여있는 거 짤 때 젓가락으로 안 함 상남자특 상남자특 철사장 상남자특 하고 빨아먹어버리기 상남자특 상남자특 이게 상남자지 야 나 랄프야 저기 좀 줘 이거 찍어먹는 거 상남자특 찍어먹을 거 없이 컵떡볶이 그냥 마셔버림 은 구라야 그거는 못해 나도 또 맛있네 다음에 또 시켜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있네 왜 맛있지 5,800원 주고 샀는데 호구인가 호구인가 호구 맛있어 왜 맛있냐 이거 5,800원 주고 샀는데 왜 맛있냐 이거 5,800원 주고 샀는데 왜 맛있냐 편의점에서 파는 그 떡볶이 먹느니 이거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구라가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 편의점에서 전자렌지로 돌려먹는 그 떡볶이보다 더 맛있음 이 떡볶이 맛집이네 이 떡볶이 맛집이네 이 떡볶이 맛집이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맛집이었네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음 카페가 떡볶이를 잘하네 음 음 재밌aczego? 자 비비밥이랑 괜히 빨리 연습해주세요 여러분들 에? 에이?? 스고……이 메추리arus 넣어준다고 쓰게 메추리알도 들어있네 소시지도 있어 혜자였네 메추리알도 들어있어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살고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살고 차라리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었다면 일본에 최근에 여행갔다오고 나가지고 내가 일본에 사는건 어떨까 이민생각 한번씩들 해본대 그만큼 일본이 갔다오면은 뭔가 기분이가 좋다는거야 그 나라에서 겪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막상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본 살이가 단점인 이유 해가지고 막 글 써놓은게 있더라고 나는 진짜 공감 많이 했거든 일본 음식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논란인가 근데 진짜로 맛대가리가 없더라 나는 그래 응 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식문화가 제일 발달하고 제일 맛있고 다른건 모르겠어 시민의식이나 이런거는 솔직히 일본이 1위인건 맞아 어딜 돌아다녀도 쓰레기가 많이 없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남한테 삐에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쫙 깔려있어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거를 근데 일단 먹는거 먹는거 크게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먹는거 신경쓰는 사람들은 나같은 사람들은 절대 일본에서 못살아 진짜 나는 일본 음식 맛없다고 생각해 짜고 느끼하고 달고 또 먹어본 많이 먹어본 놈이 좀 잘 알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안 맞는거 같아 나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건 아니겠지만 일본의 민폐키 측이 꺼리는 문화를 메이와쿠하고 합니다 어 메이와쿠 문화 음 편의점 음식 맛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 매일 먹을 수 있어? 난 매일 못 먹어 어떻게 편의점에서만 계속 때워? 난 절대 못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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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택시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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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너무 유자차를 한두 모금 먹고 성재합창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암인데 용암 이거 컵홀더 이거 이거 없이 그냥 잡으면 손에 그대로 화상 걸릴 것 같은데 마그면 안 돼 이거 개 뜨겁다 미쳤다 이거 어 한시간 뒤에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서울 김동구 살기 좋나요? 선생님 강동구로 이삭가게 되었는데 아유 뭐 강동구 나쁘지 않죠 에 나쁘지 않은데 서울살이가 막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나 뭐 이런데가 자기 일하는 곳 꼭 가야 꼭 이제 가야만 하는 곳이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 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어디가 살기 좋냐면요 얼음 한 번 넣을까요? 인천이요 얼음 하나만 넣어주라 하나 딱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응응 아 너무 뜨겁다 응 꼭 더 뿌려버렸어요 인천이 살기 좋죠 특히 이 청라가 살기 좋아요 제가 살고 있는 청라 청라나 송도 살기 좋죠 에 동탄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돈 엄청 많으신 분들이면은 뭐 당연히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그런 경기도권으로 가시는 걸 추천하겠지만 너무 비싸요 에 그래서 땅값도 그렇고 뭐 인프라도 적당하게 잘 갖춰져 있고 에 좀 있으면 청라에 스타필드 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괜찮죠 입지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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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많이 없으면 그냥 바로 접을게요 근데 밤냥갱 저는 좀 성공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 알고리즘이 지금 온 세상이 밤냥갱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뭐 이런 노래도 한 번쯤 해보면 좋죠 맨날 뭐 어디가서 발라드 부르고 발걸음 부르고 보고싶다 부르고 고칠게 부르고 그럴거야 한 번쯤은 어?